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일기에 오시면 볼 수 있고요. 페이지가 232쪽으로 얇은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생각한대로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 한 방에 빨리 되는 것은 없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이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3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 택시에 타서 어디 멀리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기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네? 멀리요? 어디를? 얼마나 멀리요? 하고 방문할 게 뻔합니다. 도쿄 스카이 트리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가고 싶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택시기사는 아무 고민 없이 최단 경로로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주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말로 전달하면 오케이 알겠어 하고 우주가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는 무엇을 선물로 줄까요? 바로 번뜩 있는 생각을 당신에게 줍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저기 가봐야지 이 책을 읽어볼까? 하고 문득 생각이 번뜩인다면 지나치지 말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 자신의 인생에 힌트가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의 힌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이 바라는 걸 말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택시기사 비유를 들었는데 택시기사에게 멀리 가주세요. 이렇게 어디든 가주세요 하면 택시가 아예 안 가거나 정말 마음대로 어디든 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원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나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000, 20, 3년까지 50억을 모으겠다. 50억을 모은다. 50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장읽기 채널은 채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만 명 구독자가 된다. 라고 저는 날마다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또 어쨌거나 1만 명이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단출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항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1만 명의 구독자를 만든다. 구독자가 1만 명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영상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의 의견 이런 거에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고 더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하나 봐주시고 댓글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몇몇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조언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으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뭐 이걸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언젠가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날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까지 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페이지 103쪽입니다. 생각한대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찌지 않는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저만의 비밀로 해두고 싶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먹어도 계속 예뻐진다. 이걸 먹으면 계속 예뻐진다. 저는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체할 수 없던 식욕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먹고 나서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살이 찌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살이 찌지 않는 주문이 있다는 겁니다. 살이 찌지 않는 주문. 모든 것이 생각한대로 일어나는 건데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나는 먹어도 계속 예뻐진다. 나는 먹으면 계속 예뻐진다. 이렇게 계속 말로 해보라는 거죠. 나는 먹으면 점점 잘 생겨진다. 나는 먹으면 점점 멋져진다. 제가 이걸 알았다면 제가 벌써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좀 넘게 살았는데 30년을 이렇게 외치고 살았으면 정말 잘생겨질 수 있었던데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걸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게 참 앞으로 열심히 외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잘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쳐봐야 좋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외치면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즐겁지 않게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먹었는데 내가 막 재생겨졌어. 대박 아닙니까? 진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밑절 본전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211쪽 한 방에 빨리 되는 것은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방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빨리 버는 것보다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돈을 가질 그릇을 갖추지 못했는데 큰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소주잔에다가 양주 한 병에 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순식간에 넘쳐 흘러서 딱 잔에 있는 술만 남게 되겠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1층부터 29층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니까 최고층인 30층에만 호화로운 방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위험하기 짝이었겠죠. 1층 2층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만 30층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층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원이라면 10%인 3만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달 수입의 10%를 착실히 적응하면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돈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편안함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모은 돈에는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를 할 때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조급함 늘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바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죠.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한 대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끼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방안에 코끼리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큰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예쁜 여성을 만날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아무튼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자친구를 놓고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큰일 난 거죠. 생각한 대로 바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되는 게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코끼리를 생각했다가 코끼리 생각했으니까 이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코끼리가 오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막 오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안되지. 이 방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코끼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방안에 코끼리가 없으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고 싶다. 정말 바라는 거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10억을 모으고 싶다. 내가 1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고 싶다. 계속 이렇게 1만 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1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1만 명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1만 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시도도 하면서 정말 1만 명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방에 빨리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단점이 뭐냐면 정말 상상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게 말을 해서 정말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게 정말 이런 책들의 정말 단점인데 이 책이 제가 그나마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업주부라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입의 10%를 저축하면 됩니다. 월급이 30만 원이라면 10%인 3만 원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보시면서 부자가 되려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책 보셨습니까? 다 뭐 상상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뭐 일기 쓰고 여러분들이 이미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면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상상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은 생각은 부자가 되는 첫 걸음 시작일 뿐이죠. 그 뒤로도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실현시켜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걸 꿈꾼다?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해서 그 10% 수익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먹을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말고 그 돈 저축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차 돈이 쌓이게 되고 그런 돈이 조금조금씩 쌓여서 어느덧 10억이 되어있거라는 이야기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저는 진짜 저는 26살에 1억을 모았는데 저는 더 돈을 안 썼어요. 진짜 저는 점심도 잘 안 먹었고 커피? 스타벅스 커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뭔가 주식을 산 게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차고차고 돈을 계속 모았죠. 그리고 돈이 생기는데 주식을 사서 모갔습니다. 어느 순간 1억이 됐어요. 그게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막연하게 나는 1억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왜 남한과 북한이 왜 대치하고 있습니까? 50년 동안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도 불렀는데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벌써 됐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현실적인 부분 주목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다. 시작 단계다. 상상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상상이나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뒤로 수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